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주가 백스 투 스쿨 캠페인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12주 동안 뉴욕주 전역에 총 120군데에서 새로운 임시 백신 접종센터를 운영합니다. 오는 27일 뉴욕시 교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일을 며칠 앞둔 현재 뉴욕시 교사 중 87%만이 백신 최소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에 집중 피해를 입은 유저지 주요 재난지역 주민들 중 일부는 연방재해 실업수당 혜택이 가능합니다. 태풍 피해로 인한 부상이나 직장 폐쇄로 근무가 불가능하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 구성원의 사망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주 실업수당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중인 동남부 지역에서 장의사를 가장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섬뜩한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윌모 장의사 명의의 차량 광고에는 백신을 접종받지 말라는 문구와 장의사 홈페이지 주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난 19일 와이오밍 그랜드 테턴 국립공원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롱아일랜드 출신 여성 가비 페티토의 1차 부검 결과 타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인 론드리는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뉴욕타임즈가 간장 계란밥을 소개해 화제입니다. 간장 계란밥은 흰쌀밥에 계란프라이를 넣어 비벼 먹는 한국식 생존용 식사라면서 만드는 법과 먹는 법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드블라주 시장이 전날 뉴욕시 공립학교에 대해서 여러가지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를 조금 더 강하게 한 데 이어서 뉴욕시는 교사 대상으로 이제 백신 접종 의무화도 시행하고 있고요. 다음 날은 이제 21일에는 캐시호쿨 뉴욕 주지사가 브루클린의 한 학교를 찾아서 백신 접종 동료에 나섰습니다. 지금 뉴욕주에서 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백신 접종 동료를 하는 캠페인이 뭐냐면 백스 투 스쿨이라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일환으로 오늘 캐시호쿨 주지사가 이제 백신 접종 동료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동료하기 위해서 학교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이제 12주 동안 그러니까 한 석 달 동안 뉴욕주 전역에서 총 120군데에서 새로운 임시 백신 접종 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러면서 이 백신 접종 임시로 운영되는 팝업 백신 접종 센터에서는 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활동해 온 의사들을 상주하도록 해서 우리 아이가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서 그리고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라든가 보호자들 대상으로 질문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한번 의사를 통해서 한번 질문을 해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좀 상담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맞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문의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백신 접종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백신 임시 팝업 백신 접종 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보면 뉴욕주 성인, 그러니까 18세 이상 성인 중에 82%가 코로나19 백신 최소 1차 접종을 했거든요.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런데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은 54%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절반이 약간 넘는 수준만 백신 접종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클 주의사가 오늘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은 우리 아이들을 안전벨트도 없이 복잡한 하이웨이에서 운전대를 잡게 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고 나는 네가 괜찮을 거야 그렇게 확신해 라고 부모들이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학교에 아이들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채 보내는 거는 이 정도까지 심각하다라고 이제 오늘 좀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화이자가 최근에 자신들이 조사한 자료에 근거해서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지금 5세, 12세, 12세 미만, 11세 이하 아동들은 백신 접종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화이자가 이 5세에서 11세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밝혀진 겁니다. 자신들의 화이자 백신이 그래서 아마 이제 곧 그 백신 접종이 이 연령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고요. 그 엔소디 파우치 박사도 그랬죠. 아마 할로윈쯤 할로윈쯤에 이들 5세에서 11세 사이 아동들에 대한 백신 긴급 사용 승인 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초겨울에는 이 아이들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월 27일부터는 뉴욕시 교직원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행되는 첫날입니다. 그날까지는 모든 교직원들, 교사 포함해서 뉴욕시 교육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백신 최소 1차 접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무급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퇴직금을 받고 아예 그만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의료적인 이유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로 여기 예외가 적용되는 교사들, 교직원들은 예외적으로 안 해도 되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백신 접종을 27일까지 안 할 사람들은 전부 다 무급 휴가를 가거나 퇴직을 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뉴욕시 교직원들 중 2만 8천명은 아직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교사가 한 만여 명에 달해요. 그래서 21일에 뉴욕시 교사가 총 7만 8천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87%만이 백신 최소 1차 접종을 마쳤다 이렇게 밝혔고요. 나머지 13%가 한 만 100명 정도 되는데 아직 미접종 상태다. 그래서 뉴욕시 1만 100명 정도가 미접종이라는 건 지금 뉴욕시 전체가 한 1600개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각 학교별로 한 6명 정도의 교사는 백신 미접종자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27일 기점으로 교사들이 대거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퇴직을 하거나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교사 부족하면 어떡하느냐 기자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니까요. 뉴욕시 교육감이나 드블라주 시장 모두가 그럴 염려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이렇게 밀고 갈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그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뉴저지 소식인데요. 뉴저지에서 허리케인 아이다가 인해서 침수가 됐었잖아요. 뉴저지, 뉴욕 다 여기 지역이 침수가 됐었는데 뉴저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피해가 집중됐던 지역에 거주를 했거나 아니면 직장이 그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있거나 했다면 연방재해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혜택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보면요. 먼저 도로 침수 등 같은 요인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했거나 아니면 태풍으로 예정된 근무일증이 취소된 경우 그리고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가족 구성원이 태풍 피해로 사망해서 신청자가 주요 생계 유지 책임지게 된 경우 그 폭풍의 피해로 인한 부상으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이들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연방재해 실업수당 신청 자격이 된대요. 그래서 사실 그때 본인의 차가 침수가 됐거나 여러가지 이유들로 출퇴근을 하지 못했거나 이런 경우 아마 아니면 또 직장의 근무 일정이 변경이 됐거나 이런 분들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청은 뉴저지 주정부가 운영하는 실업수당 청구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요. 실업수당 신청 이후 선택란에 허리케인 아이대로 인한 피해 이런 항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 노동국이 심사 후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요. 그리고 신청 후 21일 이내에 반드시 소득세 신고서, 은행거래명세서,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 이 폭풍 피해 이전에 직장에 근무하거나 자영업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서류 증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받았던 수당은 다시 반납해야 되고요. 실업급여 혜택도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청 마감은 10월 20일까지 수당은 최대 26주간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수당 지급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주 3건 이상의 구직 신청을 했다는 인증이 필요하고 구직 관련 연락처 정보도 함께 게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을 거절한 것이 적발되면 급여 지급이 정지된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고요. 수당은 비자, 직불카드 또는 무통장, 계좌, 이체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실업수당에는 연방소득세가 적용되고 신청자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연방실업수당이 중단된 상태에서 혹시나 그때 아이다로 인해서 심수피해 입으신 분들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뉴욕, 뉴저지같이 백신 접종률이 높은 지역들은 그나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조금 감수 추세에 있고 안정화가 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전체의 감염률 증가, 이런 사망률 증가의 요인이 되는 게 미국 동남부 지역에 위치한 주두를 중심으로 그렇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백신 접종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지금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일요일에요. 노스케일라이나주의 아주 특이한 그러니까 이거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광고에요. 그런데 마치 장의사 광고인 것처럼 그렇게 문구를 등장을 해서 사람들 이목을 끈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보통 박스 트럭이라고 하잖아요. 뒤에가 이렇게 딱 박스로 돼 있는 그 박스에 이제 광고 문구가 뭐라고 쓰렸냐면 아주 커다란 글씨로 Don't get vaccinated 이렇게 써 있어요. 뭐예요? 백신 맞지 말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뭐지? 왜 누가 이렇게 백신 맞지 말라고 대놓고 트럭에다가 써놓고 다니지? 광고를 하지?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윌모 장의사 이렇게 써 있고요. 그 장의사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느낌은 장의사에서 어떤 장의사에서 본인들을 홍보하는 거죠. 본인들 이제 광고하는 의미로 백신 맞지 말아라. 그럼 다 죽을 거야. 그럼 어디 와야 돼? 장의원 와야 되는 거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광고 문구가 등장을 해서 굉장히 화자가 됐는데요. 그 광고에 적힌 장의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는 더 심합니다. 지금 백신을 접종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로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면요. 지역 의료기관인 스타메드 병원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및 안내 페이지로 연결이 된대요. 그런데 이 그래서 그러면 이 병원에서 이 광고를 했느냐. 그런데 병원 측에 물어보니까 본인들이 한 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는 않고 있어요. 이 윌모어 장의사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한지는 모르지만 그냥 볼 때 장의사라는 재미있는 문구를 넣어서 아마도 백신 동료를 위한 광고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전부 다 사진을 찍어서 이제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이게 확산이 되고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된 겁니다. 이날 그 뱅코브 아메리카 스테디움에서는 지역 연구팀인 미국 프로풋볼 캐롤라이나 펜서스 대 뉴 올리언스 세인체 경기가 벌어져서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이 광고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다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노렸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를 게재한 사람의 정체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병원 측은 그 홈페이지에서 연결이 되는 그 스타메드 병원 측은 우리 병원에서 낸 게 아니다. 누가 이 광고를 만들고 비용을 치렀는지는 모른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뭐 인근 뭐 그러면 다른 병원들인가? 그런데 그런 다른 병원들도 광고를 게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뉴스타롤라이나가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이 주 전체 백신 접종률이 46.1%밖에 안 됩니다.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미국 주 전체에서 11번째로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낮은 건 이거보다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가 게재된 맥클랜버그 카운티에는 지난주 코로나19로 35명이 사망해서 누적 사망자가 총 1,126명으로 그 카운티에만 지금까지 이런 심각한 상황이라 이런 광고가 등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롱아일랜드 출신의 가비 페티토 여성 숨진 채 지난 19일 일요일에 오후에 와이오밍이죠. 와이오밍 그랜드 테턴 국립공원 내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이후에 이제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겠다 이제 하는데 21일에 1차 검시관이 1차 소견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부검 결과는 아니고요. 1차 소견을 밝혔는데 여기서 이 여성이 타살됐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덴버에는 FBI 현장 사무소가 이제 그 트위터를 통해서 밝힌 건데요. 지금 그 시신이 발견된 테통 카운티에서 지금 부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검시관 플라이언트 블루 박사가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이 여성이 이제 신원에 대해서 확정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시신이 발견됐을 때는 추정이 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그 검시관이 밝힌 거예요. 1999년 3월 19일 생인 가브리엘 베노라 페티토의 시신임을 확인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그리고 타인은 사인은 타살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제 최종 부검은 며칠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례가 됐는지 이런 것들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클 슈나이더 FBI 덴버 특수요원이 성명을 통해서 FBI와 우리 파트너는 페티토의 죽음에 책임이 있거나 가담한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은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FBI는 8월 27일부터 30일 사이 이때가 25일에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고 엄마와 이 페티토가 그리고 9월 1일에 그 남자친구는 플로리다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죠. 27일과 30일 사이에 스프레드 크릭 디스펄시드 캠핑 에어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 와이오민국립공원 내에 여기를 사용한 사람 그리고 페티토 또는 아니면 그 남자친구 론드리와 접촉했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이들이 타고 있었던 그 2012년형 포드 트랜짓 밴을 본 사람 이게 흰색이잖아요. 이걸 본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그래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용의선상에 먼저 올라야 되는 게 남자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경찰이나 FBI는 이 남자친구의 론드리를 용의자 선상에 놀리지 않았어요. 단지 관심 인물로만 지정이 돼 있을 뿐 용의자로 특정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남자친구 론드리가 지금 실종 상태잖아요. 이 사람도. 뭐 습지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간 뒤에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게 일주일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플로리다에 있는 사라소타 카운티 자연보호 구역에 이제 이 사람이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고 여기가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수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외 미국은 숲에 오면 디얼캠이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사슴을 비롯해서 동물들의 그런 이동하는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 설치된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에 21일에 이 론드리로 추정이 되는 그 비슷하게 생긴 남자가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공개를 했는데 제가 봐도 비슷은 해보여요. 정확하진 않다. 그래서 그 카메라에 찍힌 모습을 보면 뭐 살아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사망한 패티토의 사인이 타살이라는 거 그리고 이 여성의 신원이 그 여성의 패티토가 맞다라는 그런 검시 결과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타임즈가요. 지난 18일에 뉴욕타임즈 공식 인스타그램에다가 간장 계란, 한국의 음식이죠. 간장 계란밥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냥 우리는 간장 계란밥이라고 알고 있는데 뉴욕타임즈는 계란밥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밥 위에 김가루, 계란프라이 올라간 그런 음식 사진과 함께 올렸는데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계란밥은 흰쌀밥에 계란프라이를 넣어 비벼 먹는 한국식 생존용 식사다. 이렇게 생존용이라는 게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끼니를 뗄 수 있는 식사 이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란프라이는 버터에 튀기듯이 살짝 부풀어 오르게 해야 한다. 이렇게 비법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릇에 밥과 계란프라이를 담은 뒤에 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마지막에는 김가루를 뿌려서 비벼 먹는다. 이러면서 먹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장 계란밥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 먹는 방법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뉴욕타임즈에 기사가 올라오자 그 인스타그램에 막 댓글이 달렸어요. 다 한국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너무 잘하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댓글이 달렸는데 한국 아동들이 부모가 집에 없을 때 스스로 만들어 먹는 식사 이런 소개하는 댓글도 있었고요. 맞는 말이죠. 그리고 고추장 한 숟가락과 참기름을 둘러 비비면 더욱 맛있다. 그리고 참기름의 중요성을 언급하긴 그러니까 뉴욕타임즈는 여기 참기름이 빠졌어요. 참기름 들어가야죠. 참기름이나 마가린 이런 거 넣으면 맛있죠. 그리고 아직 간장 계란밥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 맛있어 보인다. 만들기 쉬운 것 같다. 이런 댓글들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의 언론들이 요즘에 K-푸드라고 해서 한국 음식을 자주 소개를 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얼마 전에 지난 1월인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숙취에 좋은 전세계 9가지 음식 중에 하나로 전주 콩나물 국밥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로렌 쇼키 음식 평론가가 소개를 한 건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해장국으로 파, 고추 등을 썰어 넣은 전주의 콩나물 해장국은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 먹는 매우 인기 있는 음식이다. 이런 소개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미국 내 트렌드 라이프스타일 매체라고 하죠. 쿼치. 여기를 비롯해서 여러 식음용 매체들이 고추장을 스리라차 소스의 뒤를 잇는 한국의 매운 소스로 소개하면서 발효식품으로 인기를 얻기도 합니다. 스리라차 소스도 굉장히 많이 먹잖아. 미국에서 중국용 굉장히 매운, 굉장히 맵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먹어봤는데 한국사람들도 이거 스리라차 소스 많이들 먹거든요. 그런데 이거가 워낙 미국에서 유명한 거니까 그거와 좀 비슷한 건데 한국에 고추장이라는 게 있다. 이러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추장은 사실 떡볶이가 워낙 미국이나 외국에서 유명하다 보니까 고추장은 널리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K-푸드, 한국의 음식이 이렇게 미국 전세계 언론을 통해서 더 많이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간장 계란밥이 이렇게 유명한 음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끝으로 간장 계란밥이 뉴욕타임스 기사에 올라왔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